만나야 할 사람은 언젠가는 꼭 만난다는 말이 있죠 그게 하늘이 맺어준 천류는 부모 자식간이라면 더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참 야속하고 심술 맞은 것이 그렇게 찾고 잘 땐 못 찾아서 지나간 세월을 돌아오게 하더군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그 때문에 아들에게 너무 큰 상처와 상실감을 안겨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전 차마 말로는 다 못했던 가슴 아픈 제 사연을 아들에게 들려주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2이 된 박복한 늙은입니다 그 기나긴 세월을 지금껏 살면서 온갖 풍파를 참 많이도 겪었죠 아직 어리고 젊었을 적엔 그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이 나이가 되고 보니 그런 것도 다 부질없더군요 인생은 변덕스러운 날씨 같아서 오늘은 화창해도 내일이면 폭풍우가 몰려오기도 하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어릴 때 저희 집은 꽤나 유복해서 동네에서도 아주 유명했습니다 논도 밭도 많아서 매년 농사철엔 온 동네 일꾼들이 최저희 집에 몰려들곤 했어요 덕분에 바쁘신 어머니를 도와 그런 손님들과 일꾼들을 위한 새참이며 끼니를 들고 나르던 일이 마치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그땐 정말이지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었던 그런 때였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병 안으로 돌아가시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제 좋은 시절에도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겨우 스무 살 남짓이었는데 청천병력도 그런 청천병력이 없었죠 아버지께서는 충격으로 쓰러지신 뒤 몸 반쪽을 움직이지 못하셨는데 제가 그 병수발만 10년 정도를 했습니다 중풍이라고 하는데 식사를 하실 때도 그저 몸을 일으킬 때도 늘 제 도움이 필요하셨죠 선자야 아빈 괜찮으니 이제 너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니 이 애비 때문에 이러다 네가 혼자 늙어 죽을까 그게 걱정이구나 이 애비 걱정이랑 하지 말고 선이라도 보렴 내 저기 중매쟁이한테 연락 넣어둘 테니까 응 애비가 돼선 딸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진 않구나 아버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는 건 당연하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냥 지금은 아버지 곁에서 모시면서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짝도 어딘가 있겠죠 때 되면 저도 어련히 알아서 결혼하려고요 하지만 그렇게 아버지 병수바를 들다 보니 스무살 꽃다운 나인 한순간에 다 지나고 저는 금세 서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여자 나이 서른이 결혼하기 늦은 땐 아니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그 나이면 벌써 애엄마가 되고도 남을 때였죠 그러니 노처녀로 나이만 먹는 절 병든 아버지께서 몹시 걱정하신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집신도 제 짝이 있다고 후처 자리는 알아봐야 할 거라던 제게도 인연은 생기더군요 저희 집에 드나들며 농사일을 도와주던 일꾼이었는데 우연찮게 대화를 하게 되면서 서로를 마음에 두게 되었죠 전 선자씨 마음 다 이해해요 아프신 부모님 오시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저도 부모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 제가 모시고 있거든요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제게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도와줄게요 남자의 이름은 강정은으로 저보다 한 살 위였습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일을 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는데 사람이 참 건실해 보였죠 하지만 아버지께 슬쩍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꺼내니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께서 그 남자를 몹시도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이유를 캐물어도 말씀을 해주시지 않아 알 수 없었지만 차마 결혼하고 싶다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죠 덕분에 남자 결혼하고 부부가 된 건 얼마 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제 나이가 꼭 서른이 되었을 때였어요 남자는 집에 머무르며 힘들어하는 절 위로해가며 장례를 도와주었고 그게 제 결심을 부추겼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간소한 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고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건 다 이유가 있더군요 그간 제게 보여준 모습은 전부 거짓이었던 건지 남편은 결혼하고 얼마 뒤 곧장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당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 몰래 땅을 팔아?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그 큰 돈을 다 어디다 썼냐고 거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이리저리 돈 나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 푼돈 가지고 이 난리야? 여자가 남자 하는 일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아니야? 암탉이 울면 집이 망한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어? 시끄럽고 내 일에 창견하지 마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농사일은 뒷전으로 하고 저 몰래 그 많던 땅을 모조리 팔아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사업을 핑계로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여자를 만나는데 그 씀씀이가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파렴치한 양아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의 그런 본 모습을 알게 되자마자 더는 헛된 짓을 할 수 없도록 남은 통장과 폐물들을 모조리 감추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가산을 탕진한 후였지만 그거라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하고 1년 이미체의 뱃속엔 아이가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앞으로 이 아이를 키우려면 어떻게든 뭐라도 해야 했죠 돈! 돈 어딨어? 어디다 감췄어? 당장 가져오지 못해? 돈 가져와! 돈 가져오라고! 돈 없어! 당신이 다 썼잖아! 더는 안 돼! 그 돈 당신도 나냐!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우리 집 재산이라고! 이 여편네가 감히 가장이 하는 일에 따박따박! 오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 사실을 뒤늦게 한 남편은 화를 내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상을 얻고 그릇을 던지고 정말이지 전쟁이 따로 없었죠 다행히 평소 집안일을 도와주시던 아주머니께서 저를 도망시키고 남편을 말려주셔서 뱃속의 아이는 지킬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어요 아버지께서 그리 말씀하셨을 땐 다 이유가 있었을 텐데 좀 더 캐물어서 그 이유를 미리 들었어야 했는데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이미 뱃속의 아이는 쑥쑥 자라고 있었고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여자가 죄인이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이 정신 차리고 가정에 충실하길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렇게 난리를 치던 남편도 제 배가 점점 불러오자 조금씩 수그러들었습니다 가끔 돈이 필요하다며 슬쩍 통장을 달라 할 때가 있었지만 전 끝까지 통장과 폐물을 숨겨둔 곳을 알려주지 않았고요 근데 정말 사람이 바뀌기라도 한 것처럼 남편은 그런 제게 다시는 주먹질을 하지도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어요 남편과 둘이서 아이의 이름을 강명진이라고 미리 짓기도 하고 마치 연애하던 때로 돌아간 것처럼 친했죠 이제 괜찮은 걸까 이 사람도 뭔가 깨달은 걸까 하며 저는 조금씩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딸이 가까워져 저는 아이를 낳기 위해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요 이제 드디어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 거야?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내가 못나서 당신한테 못된 지도 많이 했는데 당신도 우리 아이도 이렇게 잘 버텨줘서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남편은 드디어 우리 아이를 만나볼 수 있는 거냐며 호들갑을 떨며 기뻐했어요 그리고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는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으니 금방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죠 근데 진통이 시작되고 출산을 들어갈 때까지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불안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혹시 사고라도 났나 그런 생각을 하다 문득 집에 숨겨둔 통장과 폐물이 머릿속을 스쳐갔는데 설마 설마 했죠 그래서 출산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주머니께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봐달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들어갔는데 8시간의 상고 끝에 해산을 하고 나온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선자야 일을 어떻게 하니 아무래도 그놈이 그 망할 놈이 글쎄 결국 일을 친 모양이다 어? 집이 온통 난장판이야 온갖 세간살이 다 헤집어놓고 그놈도 집에 없어 너 통장이랑 폐물도 다 감춰둔 거 맞지? 어? 잘 감춰둔 거 맞지? 이 일을 어떡하니? 이 일을 어떡해?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누워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기진맥진에서 고개를 끄덕일 힘조차 없었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리고 저를 만류하는 병원 사람들과 아주머니를 죄 뿌리치고 겨우겨우 택시를 잡아 집에 달려갔는데 정말이지 집이 엉망진창이더라고요 무슨 태풍이라도 휘몰아친 것처럼 온갖 가구며 이불, 그릇 등의 세간살이가 여기저기 등굴고 폐가처럼 변해 있었죠 정신나간 사람처럼 통장과 폐물을 숨겨둔 곳으로 달려가니 역시나 사라지고 없었어요 범인은 보나 마나 제 남편이 분명했고요 마을분들께 부탁해 남편을 찾아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동네며 음내를 샅샅이 수색했는데 그 사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디서 봤다더라 거기 잠깐 들렸다더라 정도의 소문만 파다했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3일 정도 몸조리를 하고 아이를 얻고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참담한 기분은 정말이지 말로는 다 설명을 못할 거예요 남편이 이미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했던 이 정든 집마저 팔아먹은 지 오래라 집마저 비워줘야 했거든요 그나마 아직 쓸만한 세간살이 다 처분하니 사글새빵 얻을 정도는 돼서 그렇게 아이와 함께 힘겨운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농장이며 시장일이며 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먹이까지 등에 업고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매일매일 팔다리가 부서져라 밭을 메고 시장에 나가 또 그 무거운 박스들을 조금씩 날라 정리하고 그땐 잠을 잔다기보다 기절하는 것에 가까울 정도로 체력이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피로가 몸에 쌓이며 일이 터지고 말았고요 아이고 애기 엄마 왜 이래 어? 정신 좀 차려봐 이러다 사람 잡겠네 사람 잡겠어 결국 전 시장에서 일하던 중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고 그대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제가 쓰러지면서 등에 있던 아이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시장이 한바탕 뒤집어졌고요 천만다행으로 아이는 다치지 않았고 저는 영양실주에 과로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병원에서는 최소한 한 달은 쉬어줘야 한다며 이러다 정말 큰일 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제가 쉴 여유는 없었어요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는데 한 달이나 쉴 돈은 없었으니까요 하는 수 없이 식당에 부탁을 해 아이를 잠시 맡길 곳을 찾는데 평소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시던 식당 아주머니께서 그러시더군요 차라리 아이를 돈 많은 집에 입양을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고요 이러다 사람 잡겠어 화! 너만 힘든 게 아니라 애도 위험하잖아 차라리 애를 입양을 보내고 나중에 만나러 가는 게 낫지 않겠어? 어? 저기 윗마을에 김씨도 아들이 없어서 입양하려고 한다던데 내가 이런 일 처리해주는 곳을 알아 내 한번 이야기해볼게 일단 사람이 먼저 살아야지 저는 그럴 수 없다 버텼지만 아주머니께서는 제게 잘 생각해보라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할 바엔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느냐고 이러다 또 쓰러져서 애가 다치면 또 어떡하느냐고요 그 말을 듣고 집에 와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뺨에 포동포동 살이 올라올 나인데 배가 고파 손가락만 쭉쭉 빨고 있는데도 쥐어줄 가자 하나 없는 그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몇 날 며칠을 아이를 안고 울며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내 아이를 보내는 게 더 최선일까? 못난 엄마 만나서 내 아이까지 불행해지는 건 아닐까?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너까지 이렇게 명진아 엄마가 엄마가 나중에 꼭 보러 갈게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야 돼 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따뜻하게 감기 걸리지 말고 엄마 때문에 너까지 불행해지면 안 되잖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용서해줘 결국 저는 고민 끝에 아주머니께 입양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도 또 한참을 고민했지만 윗마을이라면 먼 거리도 아니니 아이를 가끔은 만나러 갈 수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사는 게 나아지면 그때 또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이죠 그렇게 아이를 입양 보내고 저는 한동안 몸을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억적같이 소처럼 일했어요 돈이 된다면 힘을 쓰는 일도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일만 했습니다 그래도 일을 잘하니 여기저기서 많이 불러줬고 덕분에 저는 겨우 좀 집다운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겨우 생활이 안정되었을 때 아들을 한번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 찾으려고 하니 애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그때 그 식당 아주머니께 물어보니 김씨에게 입양된 게 아니었냐며 도리어 놀라셨고요 그 말을 들은 전 반쯤 정신이 나가서 아주머니께서 알려주신 입양기관을 곧장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알려줄 수 없다며 계속 버티던 직원이 제 아이가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발 제 아이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우리 명진이 미국에 보낸다는 이야기 저는 몰랐어요 그냥 윗마을에 아들 원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그럼 언제든 만날 수 있을 거라 해서 보낸 건데 저 우리 아이 없이 못 살아요 제발 제발 알려주세요 뭐라도 좋으니까 내 아이 좀 찾을 수 있게 도와줘요 저는 직원에게 매달려 아이를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애원했어요 직원은 곤란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명진이가 서울에 있는 기관으로 보내진 다음 미국으로 보내졌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저는 명진이를 찾기 위해 서울행을 결심하고 다음날 곧장 짐을 싸 버스에 올라탔어요 낯선 서울 땅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하나 없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겠어요 그렇게 낯선 서울에 올라가 또다시 좁아터진 방을 하나 얻고 매일같이 입양기관을 들락날락하며 눈에 불을 켜고 아들 소식을 수소문했어요 당장 입에 풀칠은 해야 하니 집 근처 식당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그렇게 지냈죠 다행히 식당 사장님이 참 좋은 분이라 제 사정을 많이 봐주셨습니다 사장님 성함은 이성식으로 저보다 3살 위셨는데 아내를 출산 중에 이른 터라 제 상황을 잘 이해해 주셨죠 제 사정을 듣고 입양기관을 함께 가주기도 하고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들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알아봐 주셨어요 그 사람 많고 낯선 도시에서 그분이 제게 얼마나 위안이 되던지 한 번은 제가 곧불이 들어 일도 못하고 쉬고 있는데 손수죽을 끓여 가져와 주신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는 방을 보고 놀라시며 가게에 있는 방을 내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자꾸만 나서 정말이지 혼이 났습니다 선자씨 애를 찾으려면 선자씨가 먼저 건강해야죠 이런 곳에서 살면 건강한 사람도 아프겠어요 그러지 말고 가게에 딸린 방이 하나 있는데 그리로 들어와서 살면 어때요? 거기가 여기보다 훨씬 넓고 깨끗해요 식당에 딸린 방이니 먹을 것도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본래 일하는 직원들한테 그냥 내주는 방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얼른 기운 차리고 건강해지려면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염치 없지만 저는 그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돈을 조금이라도 더 아끼고 모아야만 했어요 아이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려올 수 있게 되었을 땔 생각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도움을 받아 나아진 제 상황과는 다르게 아이의 소식은 여전히 알 수가 없었어요 미국에 간 뒤 파양당에 다른 쪽으로 또 입양된 것 같다는데 그걸 한국에서는 찾기 힘들다는 답변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도저히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고 계속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미국 소식을 알아봐 줄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사장님은 그런 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며 마치 가족처럼 지지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절 도와주시는 사장님과 전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과 함께해도 될까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청혼을 한 번 거절했는데 사장님께서 그러시더군요 그냥 자신을 의지해 주었으면 좋겠다고요 선자씨가 한 번 결혼했다는 것도 애가 있다는 것도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전 그냥 선자씨 곁에서 지켜주고 싶어요 명진이 찾는 거 제가 도와줄게요 여자 혼자선 아직 세상이 너무 힘들잖아요 전 그냥 선자씨가 절 의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댁에선 저를 탐탁지 않아 했지만 저희 둘 다 나이가 있으니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전 사장님과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서른여덟이었죠 결혼하고의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이 워낙 잘하기도 잘했고 늦은 나이에 아이까지 금방 생겨서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미국에 있을 명진일 생각하면 너무도 마음이 아팠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 식당 일도 그만두고 입양기관에 방문하는 것도 줄였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유산 위험이 있다며 병원에서 조심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었죠 다행히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잘 자라졌어요 둘째 이름은 남편과 둘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이두연이라고 지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남편 식당은 점점 장사가 잘 돼서 규모가 많이 커졌고 그야말로 내 인생에 또 이런 날들이 올까 싶은 날들이 계속되었답니다 하지만 호사 다 말하고 좋은 일이 계속되니 이번엔 자식이 말썽이었어요 바로 두연이가 자라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들어가며 이런저런 일들로 제 속을 썩이기 시작한 거였죠 학교를 빠지고 노는 일도 일상 다반사였고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애들이랑 싸우는 바람에 학교에도 수차례 불려가야 했고요 그래서 그런 아들을 바로잡으려 제가 혼내면 매번 대들기 일수였습니다 엄마가 무슨 상관인데 잔소리 좀 그만해요 나 공부하기 싫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싫다는데 왜 자꾸 싫은 걸 억지로 하라고 그래요 나중에 그냥 아빠 식당 울려받으면 그만이잖아요 대체 엄마가 뭔데 나 할머니한테 다 들었어요 엄마도 학교 안 나왔다면서요 엄마도 학교 안 다녔으면서 왜 자꾸 나한테만 다니래 그나마 남편 앞에선 얌전해서 남편이 아들을 훈육했지만 제 말은 속이의 경일기였습니다 제 말이라면 무조건 반대하고 반항하기를 일삼았죠 나이 먹으면서 좀 정신을 차렸는지 얌전해졌는데 정말 공부에 취미가 없었던지 대학을 때려치우는 바람에 또 집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공부 안 하고 그냥 바로 일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엄마 제발 내 나이가 몇인데 이래라 저래라 그만 좀 해요 나도 이제 성인이야 성인 취업이라도 하겠다고 하니 남편도 저도 더는 말하지 않기로 하고 아들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공부는 싫은데 힘든 일은 마다하니 취업이 될 리가 없었죠 결국 그 핑계로 몇 년을 그렇게 놀아버리는데 남편도 저도 참 많이 속을 썩었습니다 그러다 저도 안 되겠던지 남편 식당을 도와주겠다며 일을 배우겠다고 했을 땐 뭐라도 해볼 생각이 있구나 하며 차라리 안심했고요 두연인 그렇게 식당 일을 배우다 식당에서 일하던 또래 여자아이와 눈이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김수희라고 평소 성실한 아이는 아니었던 터라 저도 남편도 마음에 차진 않았어요 그래도 지가 좋다니 할 수 없이 결혼을 축복해 주었죠 바람잘날 없던 집안이 조용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했던 겁니다 이렇게라도 두연이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되었다고 말이죠 그렇게 명진이의 소식은 더는 듣지 못한 채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갔습니다 잘 살곤 있는지 혹시나 죽은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지만 다들 찾을 수 없다고 하니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두연이가 가정을 이루며 많이 점잖아졌다는 게 저희 부부의 희망이었어요 다른 걱정이 있다면 남편이 나이가 들면서 당뇨가 심해진 거였는데 덕분에 저와 두연이가 식당 일도 하고 남편을 돌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엔 합병증이 오고 말았어요 그 착한 사람이 말년의 그 고통 속에서 고생만 하다 그렇게 눈을 감고 말았죠 그때 남편 나이가 67이었는데 그렇게 가버리니 제 가슴도 찢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재걱정, 아들 걱정만 하다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고 갔는데 아픈 사람이 제 걱정은 않고 난 걱정만 하니 도리어 제가 힘들고 마음이 더 아팠죠 명진이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미안해 나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아프지 말고 잘 살다가 와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당신 지켜주겠다며 데려와 놓고 이렇게 먼저 가서 미안해 당신 이렇게 고생하다 가면 어떻게 해요 손주 태어나면 재롱도 보고 그러고 효도도 받고 나랑 같이 여기저기 다니기로 해놓고 이렇게 허망하게 가면 난 이제 어떡하라고 남편마저 그리 떠나고 나니 참 많은 것들이 허망하고 지치더군요 저도 이제 70을 바라보는데 명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모르고 그저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두연이가 일 그만두고 이제 쉬시라며 저를 모시겠다고 했을 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이제야 철이 들었구나 하며 그러겠다고 했죠 근데 그러고 식당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쉬는데 두연이가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요즘 식당이 잘 안된다며 아버지 유산을 자신이 관리하면 안되겠느냐고 남편이 죽기 전 두연이가 아직 철이 없다며 건물이며 집 명의를 전부 제 앞으로 해줬는데 그게 필요하다면서요 엄마 솔직히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식당이 요즘 워낙 불경기라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돈이라도 융통해서 버텨보려고 해도 명의가 다 엄마 거라 뭘 할 수가 없어 집이든 식당이든 담보 잡고 대출받아서 좀 버티면 금방 잘 될 것 같은데 그냥 제 명의로 돌려주시면 안되요? 어차피 엄마 우리랑 같이 살고 있고 나중에 결국 내가 다 물려받을 건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째서인지 순간 첫 번째 남편이 제 전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그럴까 싶었지만서도 그래서 그 부탁을 거절했고요 하지만 그렇게 거절하자 아들과 며느리가 제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대거리를 하며 싸우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심한 날은 가준 욕설을 하며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데 집안 분위기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당장 가게가 유지가 안되는데 뭐 저거 쥐고 앉아서 굶어 죽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든 좀 해보라고 당신 아버님 유산 받은 거 있잖아 그거 이미 가게 들어간 지가 언젠데 그 소리야? 나도 몰라 엄마가 남은 유산을 쥐고 안 놔주는데 나보고 뭘 더 어떡하라고? 당신이 엄마한테 이야기 해보던가 눈만 마주쳐도 서로 우르렁거리고 제게도 그리 눈치를 주는데 제가 무슨 부귀 영화를 보자고 남편의 유산을 쥐고 있는지 더는 모르겠더군요 자식이 돈 때문에 고생하는 걸 계속 지켜보는 것도 정말이지 못할 짓이었고요 결국 한 운수 없이 저는 남편의 유산인 집과 건물의 명의를 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꼭 안으며 덕분에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효도하겠다고 약속했고요 엄마 엄마 내가 못나서 미안해요 근데 정말 나도 대출이고 뭐고 꽉 막혀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걸로 어떻게 해서든 식당 다시 일으켜 세워볼게요 엄마 그동안 우리가 맨날 싸워서 힘들었죠? 그래 이참에 온천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저기 마치 많은 사람이 좀 싸게 해준다고 하는데 일주일 정도 가셔서 쉬고 와요 네? 엄마 무릎이랑 허리도 안 좋잖아 온천이 무릎이랑 허리에 그렇게 좋대 저는 복잡해진 머리도 식힐 겸 아들의 제안대로 그렇게 여행을 떠났습니다 일주일 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땐 다 잘돼서 다행이다 그렇게만 생각했죠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하지만 대체 어느 부모가 이런 일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내 배아파 낳은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버릴 거라고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자꾸 남의 집 벨을 눌러요 예? 아니 여기 우리 집인데 우리 두연이 두연이 어디 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사한 지 벌써 3일이나 지났구만 여행에 다녀오니 우리가 살던 집은 다른 사람의 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두연이도 며느리도 번호도 없는 번호라는 메시지만 흘러나왔고요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었다 착오가 있는 거다 하며 식당으로 달려갔는데 식당은 그새 문을 닫고 폐업했다는 종이만 한 장 달랑 붙어있더군요 그 사장님 식당 건물이랑 집 전부 정리하셨는데 금매가로 파셔서 금방 나갔거든요 설마 모르셨어요? 한번 전화라도 해보세요 세상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래 너무 놀라 근처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가자 정말이지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 몰래 아들 두연이가 남편의 유산을 전부 챙겨 사라진 거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들에게도 전화를 해봤지만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저는 그렇게 길거리로 나앉은 겁니다 실성한 사람처럼 그날 밤 늦도록 여기저기 수소문하다 결국 제 통장에 남아있던 돈을 탈탈 털어 저렴한 월세를 얻고 자리에 누웠는데 정말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전 남편 때도 그 충격을 견딜 수가 없었는데 내 자식이 내가 열 달을 배아파 낳은 자식이 이렇게 날 버리다니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허망함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차라리 전부 그만둬버릴까 하며 나쁜 마음도 수차례 먹었지만 다 늙은 이 나이에도 그러기가 쉽지 않았어요 적어도 죽기 전에 명진이 소식이라도 듣고 그러고 가고 싶은 마음도 굴뚝같았죠 결국 저는 즐긴 목숨을 차마 끊지 못하고 또다시 식당일을 구해 입에 풀칠을 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혹시나 두연이나 명진이 소식이 올까 부동산이며 입양기관이며 여기저기 제가 사는 곳을 다시 일러두고 하루하루 그렇게 목숨만 연명했죠 하지만 1년 2년 제 나이가 70을 넘어 72이 되어도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질 않았어요 나는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 쇠약해져 가는데 신이 있다면 참으로 제게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그날도 제가 식당일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데 웬 남자 하나가 제가 사는 건물 앞에 서 있더군요 자그마한 원룸 건물이라 대강 사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누구인가 싶어 유심히 쳐다보았죠 그런데 그 남자가 저를 보더니 제게 달려와서는 그러더군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혹시 혹시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선자 박선자 맞아요 저 혹시 못 알아보시겠어요 남자는 한국어가 서툰듯 발음이 조금 불명하겠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무슨 말인가 다시 되물으며 얼굴을 보는데 순간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머리가 어지럽고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명 낯선 얼굴인데 그 얼굴이 영 낯설지가 않고 어쩐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네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어미는 자식 얼굴을 알아본다고 그 남자가 바로 제 아들 명진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본 거죠 새 세상에 너 너 명진이니 정말 명진이야 명진아 아이고 명진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엄마가 엄마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명진아 어디 얼굴 좀 보자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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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명진이 맞아요 나 알아볼 수 있겠어? 어? 엄마 왜 나 버렸어? 나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 엄마 엄마 나 왜 버렸어? 나 엄마가 너무 그리웠어 명진이 명진이를 끌어안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길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수도꼭지라도 쓴 것 마냥 눈물이 나서 말을 잇기도 힘든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고 이게 꿈이라면 영원히 깨지 않고 싶다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명진이가 그런 저를 끌어안고 왜 자신을 버렸느냐며 엄마가 너무 그리웠다고 말하는데 내가 아들을 버렸다는 죄책감과 이렇게 살아서 다시 만났다는 기쁨이 주체가 안되더라고요 엄마 엄마 왜 나 버렸어? 나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미국에서 애들이 입양하라고 놀리고 나만 다르다며 따돌릴 때 입양간 곳에서 나 버렸을 때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운데도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웠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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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버렸어? 어? 왜? 그런 거 아니야 그땐 엄마가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돈도 얻고 너 먹이고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안됐어 엄마 때문에 너까지 불행해지면 안되잖아 너까지 배고프고 힘들고 아프면 안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윗동네에 돈 많은 집에 아들 구한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로 보내려고 입양기간에 부탁했는데 엄마도 우리 아들을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엄마가 맨날 저기 가서 너 찾아달라고 부탁했었어 어찌나 울었는지 어찌나 울었는지 온 동네에서 저희가 우는 소릴 듣고 다들 밖을 내다볼 정도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진정한 제가 명진일 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고요 집에 들어서서 둘이서 또 울면서 날 어찌 찾았나 이야기하는데 정말이지 남편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미국 쪽 뉴스를 봤다며 유전자로 사람을 찾아주는 그런 걸 인터넷으로 등록해 준 적이 있었는데 명진이가 바로 그걸 통해서 절 찾아왔던 거였습니다 나 엄마 오래 찾았어요 그동안 계속 찾았는데 못 찾아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유전자로 가족을 찾아주는 사이트가 있다고 해서 등록했더니 거기서 엄마 이름이 나온 거야 나 그래서 그거 보고 무작정 한국에 왔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나 입양 보냈다는 거기도 가고 엄마 이름 알고 있어서 그래서 겨우 찾을 수 있었어 엄마, 엄마 나 정말 계속 찾고 있었어요 난 엄마가 날 버린 줄 알았어요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 왜 이런 곳에 살아? 어? 왜 엄마 혼자야? 나 엄마가 잘 살길 바랬는데 엄마 너무 아프고 힘들어 보여서 마음 아파요 아니야, 명진아 엄마 하나도 안 힘들어 엄마 괜찮아 엄마 명진이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젠 여한이 없어 다 괜찮아 엄마는 이제 다 괜찮아 그날 명진아 그날 명진이와 그 비좁은 방에 함께 누워 밤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왜 제가 명진이를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전후의 사정을 모두 설명했어요 명진은 제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제가 자신을 계속 찾고 있었다는 말에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양 부모님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너무 많은 것들을 궁금해하는 제게 명진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해주었어요 지금의 부모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입양 갔던 곳에서 파양당하고 만난 세 번째 양 부모님이라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명진이가 아직 어릴 때 인종차별로 힘들어할 때 뿌리는 중요하다며 명진이가 한국인이라는 걸 가르쳐준 일 등등 명진이가 외국 이름을 쓰지 않고 한글 이름을 그대로 쓰는 이유도 지금의 부모님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어릴 적 사진을 아직 가지고 있는 것도 그게 친부모를 찾을 때 도움이 될 거라며 지금의 부모님이 보관해 주셨다면서요 지금 부모님 아주 좋은 분이에요 두 분이 없었다면 이렇게 엄마를 찾지도 못했을 거야 엄마가 나 보낼 때 입혀보냈던 옷이랑 신발 전부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혹시 엄마가 날 못 알아볼까 봐 여기도 가지고 왔어 엄마랑 나랑 찍은 사진도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엄마 나 엄마라고 정말 불러보고 싶었어요 내일 나랑 우리 부모님 만나러 가요 두 분도 엄마 무척 보고 싶어 하세요 저는 그렇게 무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명진이와 함께 미국에서 함께 왔다는 부모를 만나 식사도 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죠 비록 서로 말이 달라서 대화가 잘 통하진 않았지만 명진이가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었고 저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고 감사하다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 두 사람 모두 제가 말을 하는 내내 눈시울을 불켰어요 제 아이를 이렇게 귀하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껏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네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두 분이 제 은인이에요 평생을 다해도 못 갚을 은혜를 제가 입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명진이가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2주 남짓으로 저는 그 2주 동안 그간 제 아이와 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손수 삼시세끼 밥을 지어주고 사진을 찍고 아직 한국이 나서 명진이를 데리고 이것저것 여행을 다녔어요 하루하루가 어찌나 빠르게 지나가던지 매 순간이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미국으로 따라가고 싶었지만 이제 아무것도 없어 짐 밖에 되지 않는 제가 차마 그럴 순 없어 그 마음을 꾹꾹 삼켜야만 했어요 그리고 명진이가 다시 떠나기 하루 전날 명진이는 제 손을 잡고 말하더군요 엄마 나 엄마가 날 버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엄만 날 살리려고 그랬던 거야 그리고 날 계속 찾아줬고 난 그런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바라지 않아요 엄마 엄마가 내게 정말 미안하면 그냥 받아줘요 어? 그리고 제가 꼭 몇 달 안에 다시 돌아올게요 미국의 일 때문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나 꼭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명진이는 이 말을 남기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고 정확히 다섯 달 뒤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혼자 힘들게 사는 걸 볼 수 없어 한국 지사로 이동을 신청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 지켜줄게요 나 엄마 모시고 살 수 있어요 미국에서 아주 큰 회사 다니는데 한국에도 그 회사 있어서 여기서도 일할 수 있어요 엄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랑 좋은 곳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나 엄마랑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 같이 지내고 싶어요 알고 보니 명진이는 미국에서도 아주 큰 글로벌 기업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직책도 아주 높아서 한국 지사로 이동해 오면서 여러 좋은 조건과 사택도 제공받았다며 함께 살자고 말해주었죠 저는 아들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지만 그 제안을 차마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진이를 찾아 헤맨 만큼 곁에 있어주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어쩌면 제 욕심일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다 늙어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시간마저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내 손으로 키운 아들에게 버림을 받은 뒤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른다 생각했던 아들과 40년 만에 만나다니 명진이가 한국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우린 많은 것들을 함께할 수 있었어요 그간 찾아뵙지 못한 어머니 아버지도 뵐 겸 명진이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도 소개시켜줄 겸 고향에 있는 부모님 산소에도 방문했죠 아부지 어머니 제가 너무 오래 못 왔죠 죄송해요 그래도 너무 혼내지 마세요 명진이랑 같이 왔으니까 명진아 인사드리려무나 할머니 할아버지셔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한 번도 제가 직접 뵙지 못했지만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를 꼭 지켜드릴 거예요 이젠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젠 명절마다 엄마랑 찾아올게요 사랑합니다 명진이 그렇게 말을 하며 산소에 있는 잡초들을 뜯어가며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군요 아마 가슴 속에 숨겨져 있던 뭔가 모를 가족이라는 두 글자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던 거겠죠 명진이 함께 벌초를 하고 예전 제가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집도 둘러보고 이제 고향의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은 더 이상 계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참 반갑고 기뻤어요 그토록 애타게 찾던 아들이 옆에 함께 있으니 더할 나이가 없었죠 멀고 먼 길을 돌아왔지만 명진이 덕에 저도 이제 비로소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저 마음에 조금 걸리는 일이라면 두연이인데 얼마 전 어떻게 알았는지 제게 연락이 왔더군요 그렇게 가지고 간 재산 홀랑 다 까먹고 제게 도와달라면서요 엄마 형 찾았다면서요 나 사실 너무 힘든데 엄마가 형한테 말해서 좀 도와주라고 해주면 안 돼요? 그때 일은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었다니까 빚쟁이들 때문에 급하게 도망가야 해서 그래서 그런 거야 그리고 그거 내 잘못도 아니고 수위가 엄마까지 못 모신다고 자꾸 그러니까 아무튼 엄마 형이 돈을 아주 잘 번다면서요 나 돈 좀 해주라고 말 좀 해줘요 네? 너 그동안 그렇게 번호까지 바꾸고 엄마를 그렇게 버리더니 이제 와서 뭐? 돈을 달라고? 너 줄 돈은 없어 아니 있어도 없어 너 아직 말하는 걸 보니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구나 넌 고생 좀 해봐야 돼 그런 소리 하려거든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아휴 엄마 내가 잘못했다니까요 나도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어 엄마 엄마 제 말 듣고 있어요? 엄마 엄마 잘못을 전부 며느리 탓으로 돌리며 돈을 달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토록 바르게 키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 아버지 아래에서 어떻게 저렇게 자랐는지 이해도 되지 않았죠 저는 두연이에게 넌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 말해주고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두연이는 며느리와도 이혼하고 취업자리 알아보려다 실패해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고 있다는데 사람이 그리 쉽게 변하는 법은 아니니 더 두고 볼 일이죠 저는 이젠 두연이에 대한 마음은 점점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하는데 자식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존재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자식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기를 버린 절 원망할 법도 한데 다시 찾아와서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려고 하고 또 어떤 자식은 평생 품고 살았는데 부모에게 이렇게 뒤통수를 치니 참 사는 게 마음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욱 냉정해지려고 합니다 무조건 감싼다고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두연이가 이 험한 세상을 혼자 이겨내고 살아갈 때까지 저는 더욱 독해지고 냉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영진인 부족한 한국어를 공부하며 열심히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멀고 먼 길을 돌아왔지만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저도 이제 겨우 발을 땅에 붙인 것처럼 평안합니다 앞으로 제 남은 여생은 명진이와 함께 그간 함께하지 못한 것들을 하며 보내려고요 그러고 보면 부모 자식 간의 연이란 것이 천륜이라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긴 세월을 돌아왔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 정말이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요즘이랍니다 요즘 부모 자식 간의 돈 때문에 싸우고 버리는 일들이 뉴스에 종종 올라오는데 볼 때마다 어찌나 마음이 아픈지 그 일을 내가 겪고 나니 모두 남일 같지가 않다는 생각도 종종 듭니다 피가 이어진 가족 간의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연을 들어준 모든 분들도 부디 가족 간의 화목하고 내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기나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